인! 요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짐 문막기 게임 해볼 건데 이번에 이녀우 bs!p 096이 나왔다고 해요. 오 무서워 무서워 bs!p! 무서워 무서워 억!!! 진짜 역대급으로, 문막기 힘들 예정! 자, 우리는 고수니까 바로 하드 모드 갑니다. 가자 어 무서워 어떡해 어 무서워 어떡해 어 무서워 어떡해 어 무서워 어떡해 어 무서워 이거면 오 얜가봐 헉 와 무서워 현재 임무는 SCP-096을 잡는 것입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세요 공격용 무기를 업그레이드하세요 이제 피난처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와 여기 근처에서 하면 되겠다 여기야죠 여기 가자 가자 아 불안한데 나 왜 이렇게 앞이야 잘가고 자 일단 숙고병을 설치하고 문 업그레이드 하구요 자 이렇게 어 SCP 온다 자 여기서 담미오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자 어쨌든 집중해서 막아봅시다 어 내 집 건들지마 자 업그레이드를 빨리 빨리 눌러줘야 된다고 어디가 고마리지 지금 공격당하는 중 어 죽음 오 오지마 오지마 미오분은 왜 이렇게 어 미오분은 지금 펫시 지켜주고 있어 어 그러네 내가 지켜주고있다 모임? 어 펫 짱인데 펫이 능력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나 왜 또 내 집아 오케이 고마리집 똑같구요 이가라 응 안아프쭈 아 나 우리집 위치 원준 좋은데 오질 않아 뭐야 미오집이랑 내 집만 왔다갔다 하는데 어 우리집 온다 안돼 나는 남자 싫어 일리로 가 아 못들쳐 아 못들쳐 어우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 하지만 뭘 뚫쳐? 근데 제 키라마는 그냥 다리로 풀짝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고마리님 키 이 정도 남자 좋잖아요 설레이는 키 차이 무조건 설레이는 키 차이 싹 가능 어 미오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남자친구간다! 마리아 니네 집에 자기야 그냥 들어가 부치지말구 자기 다리 길자마 아이 부끄럼 생이가 남자친구라니 너무 싸이보인데 미오의 집은 지금 펫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오오AU 그래서 마리네 집에 또 나이부터 방문했구요 아이 자기야 그냥 들어오라니까 내가 볼 때는 들어가기 싫나봐 어? 아 근데 우리 집 너무 좁아가지고 뭘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네? 아 넓은 데로 갈걸 어 너무 좁아 좋게 근데 리안의 집이 좀 넓은거야 우리 집이 진짜 좁아 자기야 우리 헤어졌잖아 하지마 집착남 어디가 나 이제 너 안좋아해 문 열어 저리가 저리가 어 벌써 부서지는거야? 버틸 수 있어 지금까지는 이제 포탑을 강화해서 이제 괴물을 좀 죽일 생각을 해봐야겠어 마린에 또 놀라가구요 그러면 난 이제 아 진짜 야 너 경찰에 신고한다 내가 경찰을 잡아먹을거 같은데 이 정도면 와 또 내 집이야? 니가 좋긴 좋나보다 그러게 리안의 집 우와 리안의 집이야 문에 가시 있는데? 뭐야? 난 집에 고슴소치 수요령이 있거든 우와 아 그래 집에 고슴소치 있어 야 마린의 집 부서지는거 아니에요? 너무 피가 빨리 나는데 나한테 너무 자주 오는데? 자기야 저리가 우리 집 온다 반대지 막아 부셔진다 부셔진다 이때 업그레이드 이럴 식으로 버티는 겁니다 왜 자꾸 아이템 더 써야겠다 저리가 야 아이템 몇개 쓰는거야 날 너무 좋아하지 뭐야 뭐야 야 임원이야 여기는 문이 우리집 왔다 우리집 왔다 호들에게 과 부서지질 않겠지만 말이야 지금 위험하죠? 윤호의 집 지금 또마야 저리 가라고 우리 헤어졌잖아 너무 집착하지마 너 별로야 야 너 너희를 부셔줘 오크레드 오크레드 아니 안 부셔줘 걱정마 오크레드 사정우 모임 헐 진짜 부족했다 마린이 이제 구경하시구요 네 얘들아 내가 그래도 좀 버텨볼게 내가 올 때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너가 마음에 안들었던거 왜 너 착각하는거야 무슨 부시는거 같은데 지착은 내가 있던거구나 오 갔다 갔다 오 안다는데 비가 화이링까지 그렇게 비가 안닿고 있는데 하지만 보스의 체력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때려줘야겠어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어 포탑을 우리집 왔냐 우리집 왔냐 나 때려줄게 와 피 엄청 많이 나는것 봐 요매나 너도 가겠는데 마늘 오케이 이런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죠 나 펜치 지켜준다 하지만 펜치 막고 있어도 뚫리고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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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한테 와 내가 막아줄게 뚫려 뚫려 뚫린다 이거 이거 뚫린다 잘하면 이거 만을 많이 써서 그냥 김미아들 집으로 계속 보내면 될거 같아 왜왜 뭐 그렇게 됐어 얘들아 너네가 때리는것보다 보스 피 회복하는게 더 많은데 와 우리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 우리집 왔니 우리집 왔어 우리집 왔어 야 고마리 유령 뭐야 너 왜 대머리 됐니 화이팅 이제 때려 이제 때릴 준비도 해야돼 우리 이거 언제까지 문만 어플에다 할수 없다고 내가 내가 제일 타고 센데 야 나 부서지는거 아니? 잘가 어 내가 좀 버텨볼게 어 버텨봐 버티기 좀 힘든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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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미안해 아 나도 모르게 나 나도 모르게 나 안돼 나 안될거 같아 얘들아 마늘할게 미안해 오 아직 안되는데 아직 안돼 마늘만 이렇게 돌리면 어떡해 마늘 절로가 우리집은 안돼 아직 내가 한 10초 버텨볼게 고마워 나 타워 엄청 세게 올렸어 버텨 가 가 가 가 가 가 내가 타워 엄청 올렸 야 나 안돼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는 안돼 나한테는 안돼 난 진짜 안돼 얘들아 절로가 니가 버텨돼야지 우리 피가 엄청 빠리야 난 죽었어 어 미우 살았다 어 뭐야 살았다 미우 죽어 미우 죽어 미우 죽었다 여분이 죽어야겠지 요만은 너무 오면대 버티만 하죠 여분이 혼자서 야 여분이 진짜 치사한게 뭔지 알아 우리한테 포탑올릴라면서 오늘은 벽 올릴 돈 머구고 있어 아 뭐야 우리가 포탑 채는데 야 내가 이겨줄게 내가 괜찮아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자아 너 죽어 지금 아 잠깐만 이거 더 세게 못해? 레벨 8이 끝이라는데 뭐야 수리 할 수 있어요 여민아 너 못해 와 딜 엄청 세 갑자기 스턴 이거 혼자도 못하는건가? 죽어야겠지? 왠이 가겠다 지금 최대한 버틸 수 있게 같이 버텨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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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는 혼자 벽을 올린 죄야 폴탑을 올렸어야지 맞아 아 어렵다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어렵다 아이템을 많이 샀지만 막을 수 없었다 자아 뭐 어쨌든 실패했구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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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